이같이 대구 제2국가산단 지정에 따라 달성군은 산단 조성이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예정 부진의 불법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해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원스톱 지원 TF를 구성해 인허가와 보상 등의 절차를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대구 제2국가산단 예정지로 달성군 화원읍 옥포읍 일대가 확정됨에 따라 대구시는 우선 땅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달성군은 여기에 더해 화원읍 구라리와 설아리, 성산리와 천내리, 옥포읍 강경리와 기세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60제곱미터 초과,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초과, 녹지는 200제곱미터가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달성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실제 거주하거나 실사용 목적으로만 토지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단개발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해 사업대상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근지역의 급격한 집가상승 등 투기 움직임이 감지되면 확대 지정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은 산단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제2국가산단 원스톱지원 TF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TF팀은 건축과 환경, 하천, 청소 등 산단 조성과 관련된 인허가에서부터 기업체 입주까지 국가산단 조성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달성군은 또 산단 주변으로 문화예술관광사업과 SOC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화원 유원지 일대를 가족 테마파크로 조성하고 대구 교도소 후적지에는 국립근대미술관을 유치해 문화와 첨단 산업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한다는 보관입니다. 화원 오포 IC9에는 612대를 주차할 수 있는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착오지를 조성하는 등 SOC 사업에도 속도를 붙일 계획입니다. 대구 제2국가산단은 달성군 뿐만 아니라 대구의 미래 100년을 먹여살리는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대구시와 달성군은 이 일대를 전국 최고의 명품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